박세리와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이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며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이 박세리인 만큼 딸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비춰져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은 2023년 박준철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재단은 박세리가 지난 2016년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박세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박준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박준철 씨에 대한 고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며 박세리 개인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을 고소한 배경에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둘러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회사는 박준철을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했고 이후 박준철로부터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아 관계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은 바로 이 사업 참가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며 박준철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박세리 측 변호인은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방송 활동도 그대로 전개할 전망입니다. 박세리는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이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과 미국 무대를 오가며 세계 최종 상급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에서 통산 25승을 수확했으며 1998년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는 맨발의 투혼을 발휘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리던 박세리의 모습은 당시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박세리는 뛰어난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골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세리를 보고 자란 박인비, 신지혜, 최나연 등 세리 키즈들이 박세리의 뒤를 이어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한국 여자 골프를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준철은 이러한 박세리에게 처음 골프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딸의 성공을 이끈 골프 대리인데요. 박세리는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을 통해 실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녀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세리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했죠. 방송에서 박세리는 14세 때 아빠 때문에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 아빠는 제 첫 번째 코치라며 아빠가 있었기에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박세리는 2022년 한 방송에서 자랑할 만한 건 세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며 총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번 걸 잘 모른다. 뉴스에 난 걸로만 보면 200억 원 좀 안 된다. 상금보다는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큰데 그건 다 부모님 드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의 누리꾼들은 부모님이랑 돈독한 거 아니었느냐 참 돈이란 게 뭔지 딸이 다 해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오죽하면 고수했을까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박세리는 부모님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했습니다. 옥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1년 반에 걸려 찾아 어머니에게 선물했는데요. 최상품 옥캐럿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약 73만 7천 달러로 한화 약 9억 7천 4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손가락에 집 한 채가 있는 꼴이었는데요. 박세리는 또 9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아버지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박세리가 가족을 위해 플렉스 한도는 알려진 것만 약 27억 원에 달했죠. 박세리가 과거 한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가족에 대한 애정도 재조명됐는데요. 당시 박세리는 저를 위해 부모님이 많이 희생하셨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마음적으로 제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었다. 부모님께 해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라디오스타에서도 특별히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절대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박세리는 제가 운동하면서 가족이 많이 희생했다. 그래서 가족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편이다라고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자신의 골프 상금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세리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 벌었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는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입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근데 상금의 대부분은 아버지 빚 갚는데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아버지가 제 골프를 계속 시켜주시고자 계속 돈을 빌리셨다고 회상했는데요. 박세리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탓에 상금을 가장 먼저 아버지 빚 갚는데 쓴 것이라며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며 날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께 다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이였기에 이번 소송 사건에 놀라는 반응이 많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특히 아버지 박준철이 과거 조직 생활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사람 본성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근본 어디 안 간다. 딸 재산 날리고도 아직도 저런다. 하와이랑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알면 다들 그러려니 한다. 건달 출신이 그렇지 뭐등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박준철이 한 인터뷰 내용 중하고 많은 운동 중의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라는 질문에 막연하나마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 오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라고 답했던 인물이죠. 2016년 경에는 불법 도박 물리적 가해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하우스에서 판이 벌어졌고 이 자리에 박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름은 물리적 가해 사건으로 다시 고소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사기 도박을 계획한 A씨는 박씨를 포함한 7명에게 구타 당했다고 고소장을 날렸고 박씨가 지역유지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구타가 담자로 지목한 이들이 하나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박씨는 어느 순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준철은 200만 원어치 고추장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위헌치 않게 도박장에 자리하게 됐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구타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조직 생활을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 때마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한데요. 이번만큼은 분역한 소송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 더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박세리가 과거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박준철이 반대해서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기정사실화되어 돌고 있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분역한 게 있던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명인들의 부모들이 자식을 이용해 호의호식하려다 그 욕심이 지나쳐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장윤정, 박수홍, 김혜수, 한소희 등 가족에게 발등 찍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박세리 또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손절이라는 결말을 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벽을 지켜보는 현장으로 의 혹년만 square пер plant objectives 아멘